굿샷 연습 레인 하나 까면 딱인데 그 영감 눈치 보여서 겉도 못하겠고 네 알겠습니다 다들 지금 출발하신다는데요? 어디? 오늘 안테나샵 홍대일어좀 오픈식 있다고 아이고 쪽팔리게 싸구름 매장 하나 오픈하면서 오픈 행사식이나 네 사모님 아 지금 상무님 내려가신 네? 저도요?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네가 할 일이 뭔지 벌써 까먹었어? 따라가서 박상무 감시해야 될 거 아니야 설타라 저는 그냥 제 차로 예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아 나 어디 있어요? 뭐가 이렇게 썰렁해? 페인 커팅식 같은 건 안 하냐? 내가 하지 말라고 했어 수고했다 시간이 축박했을 텐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잔돈 얼마나 된다고 아 그거 꼭 받아내야겠어요? 하루 종일 길바닥에 서 있어봐요 어? 동전 100원짜리 하나 나오나? 정민아 나오셨어요? 어? 나오셨어요 예승모 아니 뭐 이런 데나 돈을 처발러 시간 있으면 백화점이나 좀 뚫어봐 왜 보자마자 애썼어 우리 아들 응? 아니 엄마 왜 여기까지 오고 그래? 내 돈 갖고 먼지들을 하는지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될 거 아냐 아이고 세상에 애들 상대로 먼지거리를 하는 거야 이거 너 성과 없으면 알아서 해 아유 꼭 말을 해도 신경 쓸 거 없어 들어가자 엄마는 안 들어가? 먼저 들어가 아니 이 집에는 어디 가서 먼지거리를 하느냐고 안 나타나 이거 아니 넌 뭐하고 자파졌다가 이제야 나타나? 자